안녕하세요 어뜨다 농부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말을 맞이해서 농사일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답니다 오늘은 아마도 여러가지 일을 할 것 같아요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도 여러가지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서 저는 아마도 여러가지 일을 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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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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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